이 분은요, 단 하루 만에 바다에서 해양을 서서 오신 분입니다. 네? 해양을 서서 오신 분입니다. 네? 왜 이렇게 다 장난치고 막 그 가면 안 되는데? 아휴, 딱 뛰는데 너무 빠른 거죠, 내가. 너무 빠른 거죠? 이렇게 하고 봤어요, 누워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흑반을 찾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구나. 고생했다. 통일을 향해 달리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3월 봄이 왔어요. 봄, 정말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직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은 봄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춥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벌써 와있고, 옷은 사려면 벌써 다들 막 보무시고. 그런 거를 출레 불사춤이라고 그러죠. 봄은 왔지만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다. 약간 꽃샘 취의도 있고. 입충 대결입니다, 그러면. 입충 대결. 입충 대결. 네. 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주는 건 어디서. 봄 하면 확실히 따뜻한 기운에 봄바랑 살랑불고 아지랑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이 앨범을 내셔서 쏘케이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에 앨범 좀 많이 좀 내주세요. 우리 아이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김일성 기자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나원호 선생님. 이만갑 전문가 3인방의 흑역사를 다 파헤쳐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987년부터 2016년 30년간 그 탈북민 조사하고 탈북민 뭐 정착 지원. 이명선 대표는 조사할 때 그냥 말도 잘 안 됐더라고. 애 좀 애 먹었어요.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의사님이 제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때 굳은 거 안으로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 몇 명이나 만나셨다고 그랬죠? 탈북하신 분들? 글쎄요 한 1000명? 2000명? 제 생각에는 솔직히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 말고 기수들로 만약에 보자면 그렇죠. 3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 몇만 명을 보신 거예요? 몇만 명을. 우리 이만갑에서 여러 가지 탈북 스토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듣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만갑 사상 최초고요. 휴전선을 넘어서 오신 퍼벅으로 엠델까지 갔습니다. 퍼벅으로? 퍼벅으로? 퍼벅 하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퍼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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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북한의 상구까지 왔어요. 헉? 어떻게 해? 방법이.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오신 분입니다. 헤엄을 쳐서 오신 분입니다. 헤엄을 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오셨군요. 헤엄을 쳐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분. 에이, 말도 안 돼.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북한의 상국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 방법이! 바다에서 해아물 쳐서 오신 분입니다. 해아물 쳐서 오신 분입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바다에서 해아물 쳐서 오셨다고. 네, 해아물 쳐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분. 에이, 말도 안 돼. 네, 반갑습니다. 많이 뚫리네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래요. 바다를 해아물 쳐서 단 23시간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하아, 23시간만? 네, 어휴, 반갑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들은 많은 지금 우리 이만갑 식구들의 반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만에 온 사람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해아물 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군대 때요. 아버지가 왕복 5키로를 수영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 사기라고 했거든요. 아빠 젊었을 때 호랑이 안 잡아본 사람이 어디 있냐. 사기다 이랬는데 이분은 저희 아빠보다 더 사기 치시는 것 같아요. 23시간만에 오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다 장난치고 막 그 가면 안 되는데? 자, 이 반응. 이 반응. 이게 말이죠. 우리 조울현 선생님이 대한내 해업 건널 때도 물고기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망을 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쉽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3시간을 헤엄을 쳤다가 수영을 암만 잘해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잠시 쉬어갔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헤엄을 쳐서 탈북한 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북에서 국가 가재량을 원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서해바다로 이제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능한 게 서해바다는 이제 밀물쏠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는 밀물쏠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또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안 나가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그 구간에는 이제 헤엄을 쳤죠. 그러면 총 이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총 이제 내가 물에 입수해서부터 그냥 23시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나오노 씨? 그전에 80년대 초반에 배병관 씨라고 그분은 그 간장통제 해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헤엄쳐서 근데 이제 그분은 예성강 통해서 이제 한강, 저쪽에서 김포 쪽으로 왔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라는 데까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물이 다 빠지면은 북한하고 12km예요. 벌로 다 형성이 된다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골, 그런 데는 이제 물이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탈북이 스토리잖아요. 저렇게 허술하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젊은 하나는 용기 하나이니까 저 했지 용기야? 저 가족 따님은 젊을 못해요. 저런 일은 못하고 옛날에도 저렇게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썰물에 다시 나왔다가 빌물에 다시 밀려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빠펙이죠. 아니 언뜻 들어도 이게 수영에서 탈북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탈북을 하신 거예요? 작전을 했죠. 작전을 해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쌌어요. 배낭가방 하나 싸고 오더바이 튜고 하나 싸고 그다음에 자선거 그 바람 냈는 펌프 싸고 겨워 쥐약 8개 샀어요. 쥐약을 샀어요? 네 뭐 일단 남한행 하다가 잡히면 그 좀 치신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 가다가 잡히면 좀 괜찮아요. 중국은 근데 남한은 적대국이잖아요. 잡혀서 다시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용한 데로 가려고 준비를 했죠. 준비 딱 하고 담배하고 술 그다음에 빵 뭐 이렇게 건식을 해가지고 다 옮고 아버지 어머니 사진 있었어요. 그것도 다 포장해가지고 그다 다 옮고 그냥 배낭 메고 전선에 나갔어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시간이에요. 만조 시간. 그러니까 아홉에다가 팔을 곱하면 팔 곱 칠십이하면 7시 20분이 만족시간이에요. 이제 계산을 했죠. 내가 이제 해안까지 갈 때 시간 되면 한 5시 반, 6시 되겠다. 그때 되면 이제 뭐 군대들 이제 철수하든가 교대하든가 그 시간을 난 이용해야 된다. 일단 해서 딱 도착했어요. 코앞에서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고압선에다가 이렇게 해골 바가지 딱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선인데 가기 전에 이제 배낭에서 그 준비를 했죠.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비닐 주머니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칼로 양 기투마리 자르고 다음에 여기 가운데 또 자르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가방도 이제 비닐 거기다 묶어가지고 가까이 딱 갔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 뭐 할 수 없다 이제 뭐 거기서 오성거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잡히고 하니까 일단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전기선 딱 잡아봐. 전기선 딱 잡아봐. 딱 잡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북한이 전기 사정이 안 좋아. 야 그때 심장이 어땠을까 이거 생사할 기로에 있는 거 아니야. 만약 흘렀으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딱 다 채워가지고 거의 이렇게 딱 번지고 넘었죠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레 정확히 뭐 지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m 조금 남게 이렇게 보드라한 흙으로 이렇게 보드라하게 깔아봐요. 사실 아 이게 지레인가? 근데 그 위에다 이제 실 같은 거 이렇게 쫙 댔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모르니까 그걸 밝히지 말아야잖아요. 근데 그 사실 다리가 긴 게 좀 괜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딱 건너가지고 물에 딱 들어갔죠. 그 옷을 다 입고 그 이제처럼 그 구두도 새 구두도 싸신 거거든요. 그 옷도 다 그냥 입고 지금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데 바닷물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싸움 빠지네. 2노트 2노트 네 한 2,300, 400m 정도 갔는데 물이 그냥 쫙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헤엄을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게 손 대보니까 발이 안 닿더라고 그렇게 깊었는데 한 4,500m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손이 땅에 닿는 거예요 지금. 손이 땅에 닿는 거예요 지금. 손이 땅에 닿는 거예요 지금. 1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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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소위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군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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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젖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여기서 진짜 땀이 나더라고요. 땀 나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들이 나왔거든요.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 한 500m 딱 가면서 그 뒤 살펴보니까 전직불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군대들이 근무지에 다 배치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까지 떠오르려고 그래요. 어떡해. 버놈이 없거든요. 버놈이 없거든요. 왜? 저 남자 이게 왜 이렇게 장난꾸러기도 해요. 진짜 장난꾸러기도 해요. 엄청 밝은 달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 그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큰 달이. 너무 큰 달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있었댔는데 겉에서 숨겨댔는데 달이 딱 떠올라가고 동시에 바닷물이 쫙 빠진 거예요. 어떡해. 망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게 튜브 이렇게 망했는데 바다랑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진 않아요? 아까 밀려나가고 헤엄도 치고 했는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 나가는 속도가 겟골로 빠지니까 물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와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0m를 버벅전진하자 해가지고 그래도 좀 정신은 있으니까 그래서 딱 버벅전진을 하는데 그것도 농이 아니더라고요. 맨땅에서 버벅전진은 좀 그래도 속도가 좀 있는데 이건 갯벌 짐펄에서도 버벅전진을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총에 맞으면 맞을지언정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 펌프 가지고 주부에다 바람을 냈어요 그때. 그냥 누워가지고 바람을 흘려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바람을 흘려니까 누워서는 어때? 누워서 고정시키는데 바다에는 또 고정시킬 때 감탕에다 이렇게 심어주면 감탕이 슈트가 들어가요. 그거 맞아 빠져. 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야 이거 쇼샘크 탈출이 이거 진짜 실환지가 놀라울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 누워서 펌프를 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고마워. 고마워. 그다음에 그걸 딱 쓰고 그다음에 그 배낭 가방에 먹을 거 있으니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딱 메고 야 일어난다. 사격할 때만 해라. 그 다음부터 갈색자로 뛰어다 했어요. 튜브 이렇게 메고 튜브 목에다 걸고 그다음에 배낭만 하나 딱 놓고 이제 갈색자로 막 뛰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성욱이 있잖아. 마라톤 선수 마라톤 선수 북한에서 엄청 인기가 있거든요. 딱 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성하거든요. 이 속도가 됐겠나? 뭐 이렇게 하면 딱 뛰는데 너무 빠른 거죠. 생각에 내가 통상시에 이렇게 달리기 잘했나?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마음은 빠른다. 근데 거기서 진짜 빨랐잖아요. 살려고. 맨발로 뛰는데 막 이렇게 날아가는 기분이죠. 제가 원래 지도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야 돼요. 이 구간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기 전이었거든요. 뛸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정신없이 뛰는데 네. 한참 뛰다 보니까 딸이 맑아지지 않는 거예요. 딸이 분명 또 올라는데 예예.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구름이 아아 구름이 아아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진짜 맑았어요. 진짜 맑았는데 달보다 조금 커요. 구름이 야아 근데 구름이 그걸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야아 그래 한 버티지는 않고요.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그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거리를 벗어날 동안 그 달이 그 구름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대박이다. 진짜 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엿줌? 네. 엿줌까지 뛰었어요. 왔는데 거기서 물이 더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니까 이제 헤엄을 쳐야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일단은 뭐 자동보총 사거리 3000m를 벗어난 거죠. 그때부터 헤엄을 쳤는데 그때 내가 후회했다는 게 뭐냐면 그 개월에서 개월이나 시험장에서 헤엄을 칠 때 아 내 속도가 이만하면 괜찮네 뭐 이렇게 했는데 바다 한강한 데 딱 들어오니까 근본 나가는 거 같지 않아요 몸이 제자리 같은 느낌 아무리 가도 기준점이 없으니까 가는 거 같지 않아요. 처음에 한 두 시간은 진짜 힘차게 헤엄을 쳤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흐르면서부터는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뭐 막 가다가 힘들면 그냥 튜브 그냥 매달리죠. 그냥 매달리고 또 아 또 가자 또 가요. 그렇게 하다가 한 내 생각이에요. 8시간 뭐 한 9시간 그 정도 헤엄을 치다가 그 다음에 발에서 쥐가 올라왔어요. 경직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막 꽤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근데다가 이제 바닷물 한 세 년이면 먹으니까 파도치면서 그냥 골이 막 땡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후에 진짜 했어요. 이제 뭐 운명이 맡기자 그냥 매달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정신이 막 시락 시락 하는데 어디서 둥둥둥둥둥둥 이게 배꼬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배꼬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게 정신이 딱 빠딱 차려졌어요. 막 빼들고 딱 보니까 내하고 한 200m 거리도 안 됐어요. 이 탐조둥을 물 바라물면 쫙쫙 비치는 거예요. 어 어떡해. 탐조둥이 쫙 비쳐오면 물이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숨었어요. 바다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순찰을 한 거예요. 훗날에 그 확인 갔을 때 그게 군인들이 말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휴게선을 건넜다가 다시 떠내려면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떠내려가고 있었대요. 내가 너무 지켜보고 조금만 조금만 휴게선을 넘어야 일단 마중 나오니까 이미 존재를 확인하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했는데 내가 힘이 진해가지고 휴게선을 팍 넘지 못하고 떠내려간 거예요. 아깝다. 근데 그걸 나는 북한 뵌 줄 알고 그냥 숨었죠. 숨어가지고 이제 섬에 일단은 안까지 올라갔어요. 섬에 표류를 했다고요? 네. 무인도였어요? 무인도였어요. 아무도 없고 이 섬이에요, 이 섬. 내가 떠내려 여기에 이렇게 조선으로 와야 되는데 북한이네. 네. 여기에 원래 이런 섬들이 많아요. 한 개선을 안 넘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따 올라갔는데 이제처럼 굴 껍데기가 너무 많다. 나 그거 뭔지 알아? 손 베이고 하는 거 아픈 거 얘기하는 거지? 굴이 완전 굴 천재예요. 양식장도 그런 양식이에요. 그게 벌벌벌벌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손이고 발이고 다 쬐게 됐어요. 아 조개 껍질에 와 완전 무인도 표륵이네요. 아니 그 무인도라면 섬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부대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육수가 밑에 있어서 딱 잡았네? 밥그릇 같은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달빛에 이렇게 하고 봤을 때 누워서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말도 안 돼 여기 X반을 찾은 거예요. 말도 안 돼잖아요. 어이 한국 X반 갑자기 여기서 아우 배고파는데 여기 X반이에요. 근데 북한 그 표기를 하면 밥이라고 썼으면 밥 뭐 이렇게 썼겠는데 X반이라고 썼으니까 이거 먹을 거냐 뭐냐 하고 누워서 그걸 딱 봤는데 쌀이 있는 거예요. 쌀? 응 그걸 뜯어가지고 한참 올리보고 내려보고 했죠. 그러다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남주성 괴례들이 이거 이제 너희 덕약 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 전문 또 그러잖아요 뭐 뭐 덕약 치고 뭐 그런 거 주워 먹으면 안 된다 그 만지는 순간에 뭐 손이 쏙고 뭐 맞아요. 근데 나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고 죽자 죽으면 그래가지고 한 그릇 그냥 정신없이 다 먹었죠. 그거 먹으니까 이렇게 잠이 깜빡 절았어요. 아 쌀다가 찰싹 찰싹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어나니까 발밑에까지 바닷물이 찰싹 찰싹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짓나가지고 일단은 먹는 물이 너무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 나오는 어디 생물 같은 데 없을까? 얼마 하지 마. 생주 나올 거 같아. 근데 나중에는 물을 찾았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섬 백군들이랑 물 병에서 물 먹다가 한 몇만큼씩 냉장고 버렸겠죠? 뭐 그런 게 떠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손 주변에 물병들이 떠내려간 게 있었어요. 대표병만 그래서 딱 가서 물 딱 있는 것만 보고 뚜껑 열고 맛을 봐요. 일단은 짜지 않으면 다 먹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먹고 담았죠. 근데 이만한 병으로 한 이만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물은 해결됐네. 그래서 그 물 들고 딱 다니는데 이제 그 라면스프 있잖아요. 그게 또 말도 안 돼. 그거 딱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햇빛에다 딱 보고 딱 뜯어서 봤는데 좀 곰패가 약간 쓰러더라고요. 아우 나 어떡해. 오래됐군. 그때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또 히뜨기히뜨 하면서 다니는데 중국 그 소스겸이 있더라고. 이게 거기 뭐야. 마트석이에요. 마트석. 배고프면 밥이 나오고 달이 뜨면 구름이 가려지고 목이 말렀더니 페트병이 나온 거예요. 나오는 선생님. 무인도 X반 말이 될까요? 그게 가능하죠. 저 지도에도 보면 알지만 저 위에 쪽이 한강이잖아요. 한강. 왜? 한강이라고 한강. 한강. 우리 막 이제 장마 지구 할 때 쭉 떨어져 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여기 다 걸치거든. 뭐 페트병 뭐 뭐. 그러니까 충분히 떠내려올 수 있죠. 아 방금 선생님도 배 많이 타셨으니까 저런 작은 바위섬들에 X나 이런 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많아요. 아 정말요? 응. 많아요. 집이 냉장고도 다 뚝 내려와요. 아 섬에서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진짜 이제 음료수까지 딱 한 모금 하시고 아 헤엄쳐 갈 기운은 솔직히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바퀴를 딱 도는데 거기 이제 밧줄 그 금물 바다 고기 금물 뭐 이런 떠내려온 뭐 이런 거 막 옮긴 것도 있고 딱 다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지지차로 드는 파리트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저 큰 네모난 아 네 네모나게 나무로 이렇게 틀거지 짠 거 와 떰판지 같은 거 아 네. 밑에 받침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 떠내려와서 걸려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상이 또 오르는 거죠. 아 이놈 옆에다가 이제 저 물병들을 좀 붙여야 되겠다. 밭으로는 저기 있고 뜰 수 있는 건 다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안간힘을 쓰고 그걸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걸고 이제 그 발로 딱 가는데 일단은 맨발이잖아요. 물에 띄우려 하니까 이제 그 굴밭을 지나야 돼. 아우 딱 들고 이렇게 가는데 회오리 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 그런 데 있어요. 바다에. 물이 이렇게 섬을 도는 거예요. 제자리. 여기로 딱 있는데 여기다 지금 띄워야 되는 거예요. 띄워야 이제 그 파도 치면서 그런 남쪽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영차 가서 그걸 밀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벗어놨죠. 근데 그 다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 이제 올라타자. 그래서 올라탔어요. 거기 딱 앉으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지금 남쪽으로 계속 가요. 얼마나 좋아. 딱 가는데 뭐 이 괴물 같은 게 딱 나타났어 지금. 괴물 같은 게 딱 나타났어 지금. 어 한 19몬데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는 아 저거 뭐지? 모을인가? 뭐 남한 깐첩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돌고래 있어 돌고래. 어머나 어떡해. 돌고래가 있어서 해야 해? 네. 돌고래 가족? 네. 한 3, 3회 다 되는데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는 한 마리나 두 마리 같았어요. 반경 한 500m에 다 나타난 거예요. 오오. 오오. 돌고래가. 그렇게 희한한 광경 처음 봤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막 들어갔다 나가고 저기서도 막 들어갔다 나가고 막 굵굵거리고 막 그때 속으로 이놈들이 먹을 거 만나서 이렇게 반가워하나? 그게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놈들이 이제 떼목 빡고 내가 떨어지면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야 박명수님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상어라고 근데 저기에 상어뽈이 있어요. 고유 배. 저기에 상어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저기에요. 아 세상에. 교동도 곧장 우에 북한 쪽에 거기에 상어뽈이라고 있어요. 상어뽈. 일명 상어들이 거기에서 살려난다고 하는 곳인데 상어 엄청 많아. 상어는 무리지어 무리지어 되긴다고. 돌고래가 아니고 상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상어라고. 나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상어 때문에 우리 포기했다고 우리 가정에서. 아니 근데 박명수 선생님 선생님이 진짜 탈북하실 때도 그렇고 북에서 배 운전도 하시고 배도 직접 만드셨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팔레트 같은 이런 건 정말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아무튼 왜 이게 좋냐면 이것만 조금만 잘 만들면 배는 뒤집어지면 끝장이잖아요. 이건 뒤집어지도 그만이에요. 그 외에 또 올라타면 돼요. 이 자국 뒤집어지나 바로 되나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다시 올라타면 되는 거야. 아 땜목이래 땜목. 아니 그러면 그 땜목을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 네. 그게 안전이니까 별로 생각이 그 북에서 태어나서부터 뭐 올 때까지 생각이 다 나는 거 아마 다 나는 거 같아. 이젠 성공인 거야.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바다에서 죽을 건지 누가 이제 뭐 구원을 해줄 건지 일단은 모르잖아요. 그 지나온 과거 생활 뭐 그런 생각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다 떠올라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때도 있네. 탈북하면서 고래 만났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고래까지 피해가지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거 맞죠? 이 섬에서 이제 내가 오한 게 한 여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섬에서 버트가 두 개가 쫙 나오더라고요. 한 100m 200m 거리를 두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날 좀 발견하고 나오는 거 있으면 했죠. 근데 저기 북한배나 아니냐고 딱 보니까 그 깃발 좀 이상한 깃발 띄었더라고요. 태극기구나. 태극기라는 거 보지를 못했으니까 좀 이상한 깃발이니까 일단은 북한은 아니잖아요. 좀 한숨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있는데 한 서너 대가 이렇게 나 그 땜목 딱 타고 앉아있는데 뺑 둘러선 거예요. 총도 들고 총은 당연히 들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으로 기순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폭탄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순이라고 했죠. 배로 오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한국까지 왔는데 정작 한국에서의 그 생활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었어요?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죠. 그 처음엔 그 북에서 좀 헛과 다치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나 자신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전 날 탈북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학우분들이랑 우리 회사 그다음에 주변 이모님들 이렇게 막 너무 나한테 이렇게 사랑 주시고 그러니까 살만 있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경사 경사 이런 경사가 없습니다. 한 번에는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몹시 기다리고 엄마 노래만이 출창 부르면서 산다. 제가 그때 아들아 엄마 간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미칠 밤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날 만나러 온다고 그 6살 어린 나이면 진짜 엄마 품에서 한창 회롱을 부려야 될 나인데 여기까지 와 어 여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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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끊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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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상 하느라고 애를 쓴다, 대상. 통화시켜주겠다. 대상은 잘 안 돼요, 어땠때를. 통화가 어려워. 대상, 중국에서 찾고 있어서 사진 나오면 돼요. 엄마. 아빠. 아들하고 엄마가 찍어서 사진이 많은데요. 봐라, 이거 우리 아들하고 웃는 모습. 와. 어우, 잘생겼어. 지금. 네네. 아들이 엄마를 딱 닮았잖아. 네. 요즘에 저희 가족이 탈북이상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함께 오고 있습니다. 어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 정말 인사가 그거였어요. 언니, 아들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늘 인사였는데 드디어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이제 오게 됐고. 네. 하나원 교육을 받았고. 드디어. 네. 우리 현숙 씨가 늘 그 아들 얘기만 하면 눈물로 정말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또 많이 울었고요. 아, 근데 이제 만났다니.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응원해주고 제 곁에 있어줬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된 거죠? 진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제가 2013년도 탈북을 해서 지금 현재 만난 지 딱 5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저도 그 기간을 걸치며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오는 기간 나는 정말 앉아서 웃는 것 같아도 속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이걸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정말 제발 와달라 무사히 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 피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 현숙 씨와 그 아드님이 만나는 현장에 이만가 피디가 직접 가서 함께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원에서 대소에서 나오는 날이거든요. 참 가슴도 설레고 당연히 이런 날이 있을까 내가 많이 우려도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잡채 만드는 법. 잡채 만드는 법. 일단 엄마의 마음이 뭐 성기니까 좀 맛이 없어도 아들이 맛있게 먹어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밀수를 한다, 장사를 한다 하면서 내 손으로 아들한테 밥을 진짜 몇 끼 못 해 먹었어요. 얼마나 가슴에 걸리는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만큼은 내 손으로 정말 밥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내 소원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세금이 잘 되는 거에요. 더러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귀엽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봄엔 잡채요. 왔어, 왔어! 어머, 설마... 네! 오, 아카씨... 고생했다. 네... 응.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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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아까 얼굴은 아기였는데 정말 컸다 빨리 들어가 거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내가 해줄까? 이 하던 걸 많이 하고 올라갈게 왔습니다 가사미라 못하겠다 수박 응, 숟가락 한 번도 안 뜯었던 새 숟가락 새 숟가락 숟가락 젓가락 새 걸로 지금 해주고 싶은가요? 자식한테 괜찮다 이제 숟가락 젓가락 어때요? 집에 오니까 저 집 저 집 저네 근데 집이 작다 네, 작아 그래, 우리 열심히 벌어서래 큰 집으로 싸고 응 오늘은 활짝 오셔야지 오늘은 활짝 오셔야지 하 하다는 못 보고 계속 울어요 왜냐면 마주 보면 눈물 날까 봐 또 못 보고 오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안 뜯을 수 있음 너무 좋아 또 한 번도 안 뜯을 수 있는 거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케이크를 준비했어. 아이고 이게 얼마나 꿈같은 일이겠어요 이게. 일단 축하고 이렇게 멋지게 엄마한테 와주셔서 고맙고 그래. 엄마는 내가 정말 훌륭하게 컸 좋겠어. 고맙고 아들 사랑해.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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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정말 너를 떠나서 여기로 와서 제일 고맙게 되는 게 뭐야 되는 거야.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미기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다니기만 한 거지. 너한테 너무 죄스럽더라고. 그래. 드디어 오늘 이날이 왔어. 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음식 쏘지. 너 알지. 그래. 엄마 성이니까 일단 맛있게 먹어. 그래. 안녕. 너 감자찬 좋아했다. 어때. 자꾸 말대. 근데 엄마 기욱이는 감자찬 좋아하는 것만 생각나서. 감자찬만 했다. 먹어봐. 한 번. 날씨였습니다. 열경용음음 북한에서 엄마 했던 거 하고 지금 어때요? 맛있습니다. 북한 낸 것보다 여기. 그래? 네. 오 선물이야. 뭔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엄마가 온 해. 우리 아들인데 조금 좀 큼직하게 싸놓으라고 했는데 작다. 그리고 우선 네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여기인데 탄천이 있어. 그래 탄천에 이렇게 엄마, 아이들하고 함께 나와서 운동하는 걸 먹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너를 데리고 손 잡고 저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럴 날이 깼지 하고서 샀어. 이 옷을 입혀가지고 함께 산책하려고. 아이고. 작아졌다. 아이고. 아이고 저걸 꺼내는 날이 온 게 너무 감동적이네 그림을 좋아했지 않아 이렇게 큰 아들한테 색연필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멈춰 있었던 거야 아기 때에서 멈춘 거야 다람이 고슴도치 다람이를 글해서 선생한테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아 그래 그 생각에 나서 이렇게 장만했어 오면 이걸 쓰면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이건 다 볼 편이고 이제는 내가 쓸 게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물론 곁에 그때는 없었지만 나는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 같이 가서리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 소리를 막 외우면서 내가 산 거야 한화에서 먹었지 응 한화에서 먹었지 그 다음에 엄마 입에 있던 걸 꺼내고 그 다음엔 엄마 사탕을 안 먹어 그래 내가 어머니 사탕이라면 주려고 이렇게 파이 데여놓고 사탕도 그리고 매일 이걸 들이다보면서 너희하고 태아를 했어 응 아휴 엄마의 마음이지 아휴 아휴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물이 지금 다들 저 지금 꾹꾹 참고 있고 우리 이만큼 식구들 지금 난리 났는데 왜 우느냐고 지금 사실 이게 애기라 애기로 생각했구나 아직도 아니 책가방을 달랑달랑 메고 가는 걸 보고 내가 헤어졌는데 온 해부터 옷을 하나하나 사였는데 너무 훌쩍 커버리니까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하나도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커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진짜 네 아까운 게 하나도 없이 야 내가 이렇게 우조트하게 성장해서 대견하게 내 앞에 나타나니까 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그 기다리던 아들을 본다는 건 사실 진짜 남이 들어도 제가 들어도 너무 설레는 일인데 이게 혹시 아두님이랑 그 첫날 같이 자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잘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어색하진 않으실 거고 아니 전날에는 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정신없어서 그래 모르고 저 저녁에 뚝 떨어져 잤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이 푸름푸름한데 무슨 코가 낸 데에 이자 와 닿아 있더라고요 무슨 코가 낸 데에 이자 와 닿아 있더라고요 근데 코가 와 닿아 있고 팔이 내 목 위에 이렇게 쳐 올라 있는데 가이가 나를 꾸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어머나 내 아들이 이제 앞에 있는 누버스 이자 나를 이렇게 보면서 컬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하 그때 이렇게 너무 짠하고 아니 분명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진짜 우리 아들 곁에서 자는구나 아 지금 은하 씨는 뭐가 제일 눈물이 나요? 어떤 장면 때문에? 저희 엄마 만났는데 저희 감옥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그때 그때 제 키에 거의 한 39키로에서 40키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상태로 엄마를 딱 만났는데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겠어 꺽꺽 거리면서 저희를 안고 막 우는데 저희 잔뜩 모아뒀잖아요 현숙 언니가 근데 그 어머니가 가정부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탕이요 과자요 그냥 거기 빼곡히 다 저희를 주겠다고 모아두신 거예요 언니랑 저를 주겠다고 근데 저희만큼 어머니도 앙상한데 저희를 안고 막 굳은켜 우는데 어머니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정신이 돌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는 최민이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와 되게 먹먹했던 게 처음에 보는데 집에 새관살이라고 하잖아 어렸는데 살림살이가 너무 없어요 그래 속으로 어 사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 아들 생각하면서 다 본인 건 참고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 오자마자 제일 속은 산 게 아 아들 오시라고 하니까 오늘 현숙 씨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해도 될 그 늠름한 아들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하나원을 졸업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찾아준 우리 김성일 군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침에 고마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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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 아들 김성희를 소개합니다.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곁에 있었음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아딸이랑 이만갑에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죠? 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5월에 북한을 떠나 2018년 1월 31일에 하나원을 낳은 박현수 그의 아들 김성희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도 잘하네. 진짜 하도 얘기를 들어서 남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는 아기 같아요. 반가워요. 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낳아졌어요. 어머니가 잘 낳아졌어요. 착해 착해. 어떻게 저렇게 말해. 두 개 있을 때도 인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었어요? 인기 받았어요? 네. 사실 새내기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지금 우성희를 군은 가장 갓 나온 새내기 군이라서 난 너무 이렇게 금방 나온 친구를 처음 봐가지고 되게 새롭긴 한데 좀 한국 돌아다니면서 보면 되게 새롭거나 신기한 걸 좀 많이 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아요. 북한에서는 자동차가 얼마 없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자동차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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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때는 도로를 차가 꽉 메울 때도 있고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하나원 선생님들과 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고 또 살구고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척 체험해보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하는 좋은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5년 만에 만났잖아요. 어렸을 때 본 엄마의 모습과 네. 지금 5년 후에 본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좀 많이 변했나요? 많이 보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북한에서도 한국에 와보니까 더 살이 된 것 같아요. 정일아. 일로와 아저씨랑 아저씨랑 악수 한 번 하자. 너 아주 속이 시원하게 얘기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엄마가 북에서도 좀 몸이 좋으셨어? 더 좋아졌어? 네.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살이 쪘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살이 쪘다 이러면 좋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성희 군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오랜만에 오늘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되는 날인데 성희 군 엄마 되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이만갑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시고 남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렇게 계셨을 때 어머니 TV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베트남에 있을 때 한 번 봤어요. 어땠어요 그때? 그때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집에서 탁 보니까 막 당황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어머니를 두 번째로 본 거는 하나원이었을 때 어머니가 이만갑에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시 누나 김아라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예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기억나세요. 앞에 있는 누나들 어느 누나가 좀 이렇게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어느 누나가 궁금했어요? 오른쪽 왼쪽 앞쪽 다 궁금했어요. 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 화면 보니까 성희 군 음식을 차려줬잖아 엄마가.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이만갑 식구들한테 북한 음식을 굉장히 많이 차려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까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보는 잡채맛 그럼 어땠어요 솔직하게? 맛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어머니가 처음 해주는 밥상에서 또 그 잡채를 어머니가 또 처음으로 만들어준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날 많이 못 먹었어요. 그렇지 그럴까요? 북한에서 타보지 않던 차를 타니까 멀미를 많이 했어요. 아까 멀미한 표정이더라. 네 피곤했어요. 처음에 박혐숙 씨는 어땠어요? 아들을 위해서 밥할 때 기분이? 아니 진짜 기분이 묘했는데 내가 북한에서 아이를 밥을 못 해줬어. 국내 장사 밀수 막 이렇게 둘둬다니다 보니까 아이를 밥을 못 해줬는데 애가 뭘 좋아하던지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 나 이게 진짜 엄마냐.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가짜 엄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해주느라고 했는데 정신도 없었고 뭘 해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진짜. 저희가 보기엔 정말 최고의 반찬이에요. 현숙 씨 보니까 아까 옷 사이에 빨간 옷 하나 보이던데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쪼꼼할 때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를 봤으니까 빨간 이렇게 속내를 샀습니다. 아래 환차. 그걸 입혀놓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샀어요. 빨간 내분이요? 네. 다 샀는데 다른 옷은 다 뭐였는데 그 옷만은 딱 입어요. 네. 맘에 들었어요 빨간 내분. 솔직히 맘 안 들었어요. 맘 안 들었어요. 처음 턱 보니까 약간 좀 작아보이고 그다음 모양이랑 색깔이랑 제 맘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엄마가 이렇게 사주신 물건 중에 혹시 가장 맘에 드는 거 있었어요 혹시 따로? 네. 제 학용품 사놓은 게 제일 맘에 들었어요. 학용품. 아까 뭐 색연필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 네. 맘에 들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좀 나이에 맞지 않는 색연필일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북에 있다 오신 우리 성희 군한테는 와 이게 얼마나 귀한 색연필이고 소중한 색연필이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머니가 사준 건 다 소중해요. 너무 의젓하다. 진짜 의젓하다. 말도 예뻐. 와 지른 실은 아드님 자랑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와 미소가 떠나질 않잖아요. 그동안 진짜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실컷 자랑 좀 해주세요. 진짜 아드님 자랑 좀. 아니 뭐 일단 뭐 얼굴은 그래서 이렇고 근데 내가 생긴 걸 떠나서 내 정신적으로 많이 수양된 것이 내가 가장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올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쳤는데 그래도 뭐 역사 같은 것도 100점 맞고 뭐 다른 시험도 빨리 많이 앞서오고 간다고 4년 동안 공부를 못 한 아이가 여기 와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원 이렇게 자기 호실에다가 맘땅 영어 단어를 써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암성 나고 화장실에다가 다 붙이고 저녁도 안 먹고 선생들의 꽃무늬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는 필수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주, 위기감 좀 느껴야겠는데? 아, 저요? 저는 이런 위기감이면 좋은 위기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더 멋있게 커야 그래야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통일의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자의 여유야. 네, 저는 멋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걸 있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형처럼 생각하고 제가 도울 용리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해주면 되겠네요. 시간만 맞는다면 제가 영어 가르쳐 드리죠. 네. 저기 지금 현숙 씨 아들 낳은 첫날 뭐 하셨어요? 첫날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다 작아져서 뭐 이렇게 해서 쇼핑했습니다. 아 이럴대로 저 모자가 쇼핑을 하러 갔답니다.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함께 따라가보죠. 손님의 길이 그 수저 꼭 잡고 계신다 해서 팔을 어떠해? 뭐래요? 뻥뻥해? 남자 손에 오면 나무도 없는 거 했다 근데 북한에 북쪽보다도 나무도 많아 깜짝 놀랬다, 너는 어떻다? 나무 많지 나무 많지 성일이 멀미 나나봐 그날은 정말 멀미하고 봐봐, 메마 요새 너도 한동안 이게 나왔으래 다 간판에 외래얼로 써붙이고 뭐 앞 다 고로고로 하니까 나도 지금 뻥뻥 뻥뻥하지, 나도 그래 그렇다고는 당연한 거다 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서 우리 엄마를 터치는데 이 뭐하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우리 어디까지 가 우리의 차량이 우리 애교 우리 애교 우리 애교 됐다 왔다 X2 이제부터 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어 엄마가 어디서 변하지? 뭘 사야 돼요? 집 빨리 뭘 사셨다 어머니 집 품은 내가 잠 다 돼서 먹었어야 돼 우리는 어떨까? 색깔 색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거 나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어떡하나? 저 골프 용품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으면... 골프 랜드가 약간 부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입히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것도 괜찮다. 응? 응? 응. 이거, 쟤. 자. 불 하나씩 오오오오오.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적어. 응? 응, 저 뜨거는 안 돼. 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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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괜찮네. 오, 오, 오. 저런 거 잘 어울리겠다. 오, 멋있어. 그렇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런 거 많이 입죠. 네. 마음에 드네? 네. 그래. 오, 멋있다. 월. 거기에 떴습니다. 거기에 떴습니다. 뭐? 내가 마음에 든다면 썩. 화이트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화이트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화이트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화이트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네,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졌어. 좋네. 어머니하고 맨날 많이 같이 서핑하러. 그래, 엄마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막, 진짜. 눈 좋지. 이제 현숙 씨가 혼자가 아닌 거야. 진짜 행복해 보여. 저 모습은 다른 엄마가 봐도 나도 아들이랑 저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너무 예쁜 모습이다, 진짜. 그래. 그래, 이제 커피 수업이 들어가. 커피는 한 잔 마셔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성혜라. 아니, 여기서 먹기 싶은 걸 골라. 아무거나 골라봐, 한 번. 저는 카페 아메리카노 주세요. 카페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너노. 그리고 너노.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뭐로 지고 세. 그냥 거기다가 한 걸 써놨으니까. 그냥 카페 아메리카노 골랐어요. 그냥. 어머니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어. 그 바로 밑에 있어서. 바로 밑에 있어서. 바로 밑에 있어서. 귀여워. 엄마보단 좀 하나 아래 끔.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걸 모르고. 가격은 더 비싸다는 걸 몰라요. 니 한 번 먹어봐. 거기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한 번 니가 먹어봐. 엄마가 좋아하는 건 어디 한 번 먹어봐야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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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메리카노를 너무 좋아해. 근데 왜 좋아하는 거야. 한국에 와서 살려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해소하게 해서 일을 했어. 일을 하자니까 체력이 딸려. 먹자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낸 때 중독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한국 오면 이렇게 이런 데 들어와서. 너하고 함께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 오늘 한국 나온 첫날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한국 문화. 자본주의 문화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거 하나 알아가는 거야. 저 엄마랑 같이 나가 봤어요. 네. 어땠어? 카푸치노 맛은 어떻고 아메리카노 맛은 어때요? 차이가 뭐예요? 아우 카푸치노 맛은. 아 입안 턱 들어가는 거. 떱떱하고. 예예. 어 그래요? 맛이 없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는 되게 뜨겁고. 쓰겄어요. 쓰겄어요? 네. 장마당은 마음에 들었어요? 네. 해산. 해산 상점보다. 정말 컸어요. 아 해산. 예. 해산. 여기가 어디예요? 해산의 장마당과 쇼핑센터의 차이가 뭐 있어요? 예. 옷 가지수가 많고. 그 다음. 건물 구조가 정말 좋았어요. 예. 한정적으로 계속했고 예. 해산보다. 저는 아까 그 쇼핑 다 끝나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현숙 이모가 여자처럼 보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들 팔짱을 끼고. 어깨에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걸 보는데. 아유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만약 어머니가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기댈 텐데. 그런 생각도 잠시 했어요. 이제는 그래도 웃음꽃이 좀 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서야 좀 여쭤보는데. 정말 아드님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문득 드는 궁금증이. 어쩌다 헤어지게 되셨을까를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만갑뿐 아니라 그 의대에 가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 탈북 동기에 대한 거. 근데 이제는 아들도 왔으니까. 진짜 이제는 이만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밀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이시던들. 뭐 우리 북한을 말하면 보의원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밀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상태인데. 내가 밀수라니까. 숙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는 타이어. 타이어인지 뭐인지. 그걸 두 싹을 싸라는데. 400위안이었어요. 400위안이면 흰쌀 200kg인데. 200kg면은. 내가 그 200kg를 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쫄쿠게 해서. 나도 그 다음부터 못하겠다고 딱 잡아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떠한 부장이 그걸 맞춰서. 나를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간첩이요? 네. 그저 간첩이 아니라. 간첩 망책으로 몰았어요. 저를. 그래서 보이부에 들어가서. 정말 지하감방에서. 쭉. 정말 매일 안 매일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딱 나왔는데. 나는 호남에는. 나는 탈북을 안 합니다. 그런 데는 먹고 먹고 살고 뭐. 살겠는데. 얘를 딱 보니까. 야.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일아. 엄마가 언젠가는 어디를 갈 건데. 네가 따라서겠냐 하니까. 어머니. 어머니 어디라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40일 고민하고. 이렇게 미역에다가. 뭐. 페트병을 넣고. 열두 개를 차고. 배낭에다가 빵깡을 메고. 이때 다 하고. 내가 정말 산에서부터. 질풍같이 떨어져서. 물 속에 딱 들어섰는데. 첫 기술에 발 여는 순간. 물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휙 하고 내가 또 내려갔는데. 내 시간 40분 동안에. 물 속에서 헤매다. 악질하다. 하다 못해. 마지막엔 내가 죽을 것 같더라.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야 사진을 내가. 몸 속에다 간수하고 왔거든요. 그래 그때 그 모성의 힘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야 도. 우리 성혜리도. 같이 물에 빠져. 익산을 하겠구나 하니까.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숙 씨의 탈북 스토리를 오늘 처음 듣는데. 아드님이 성혜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예. 그날에는. 어머니가 그냥. 오늘에. 빚 받으러 가니까. 3일 다 오겠다 해서. 예.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학교 갔어요.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는 없고. 그다음. 3일 지나도 오지 않고. 며칠 지나도 오지 않고. 몇 달 지나도 오지 않고. 예. 그랬어요. 찻소리만 나면 어머니가 오는 줄 알고. 밖을 내다보고.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혹시나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기다려서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럼 혹시나 어머니가 탈북한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예.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1년 만에. 예. 할머니가 저한테. 예. 어머니가 중국에 갔다고 얘기해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예. 그리고. 어머니가 써보낸 편지도 줬어요. 편지에는. 어. 예. 할머니랑 저랑. 다 건강하게 잘 있고. 예. 언제든지 데리러 오니까. 기다리고. 예. 따라 나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원래.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해서. 그치 그치. 쌀을. 싸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없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예. 먹을 식량이 떨어졌고. 또. 식량을 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사금 채취해서 살았어요. 뭐. 그래. 예. 먹을 게 없어. 강냉이랑. 감자랑. 콩이랑 그런 걸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성일이 처음 만나서 밥 차려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좋은데도 약간은. 뭔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왜. 어색해. 보였죠. 그게. 저한테. 제가.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 국정원회설에 만났거든요. 국정원회설에 5년 만에 딱 만났는데. 이렇게. 성일하고 안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하고. 이 세 단어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안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훌쩍 컸고. 서먹서먹했어요. 며칠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님디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딱 그 앞에 서는데. 할 말을 다 잊어먹고. 엄마가 너를 버리고 여기 혼자 와서. 정말 이렇게 너를 만나니까. 그동안에 네 아픈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니까. 색감했어요. 머리가. 뽀뽀는 뽀뽀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아니 정말. 입 맞춰주고. 버리다 뽀뽀해주고. 엄치를 두드려주고 싶어.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 네. 지금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못했어요. 오늘 하세요. 뽀뽀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엄마한테 여기 버리다 뽀뽀 한번 해보세요. 성일아. 네가 엄마한테 해줘. 성일이가 한번 해줘. 성일이가 여기 엄마한테 해줘. 성일아. 귀엽다. 아기죠? 아기예요. 아기예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일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어머니하고 30분만 딱 끌어안고 있는 게 저희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뭐 뽀뽀를 살살하지 얼마나 세게 했으면 아주. 아드님 볼에다가 아주 그냥 이쪽 가봐. 이쪽 가봐. 내 거라고 도장을 찍었어. 웬일이야. 앉아봐 봐요. 엄마 거야. 엄마 거야. 귀여워. 엄마가 진짜 아들 걱정하고 막 몸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 이제 안 아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요즘에도 아파 일어났어요. 그날도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붓고 허리 수술 받은 자리가 계속 아프거든. 좀 휴식 해야 되는데 휴식 안 하고 계속 일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날에 문석과 책을 교과서를 파는데 가자더라고요. 그래. 아이니까 손목 잡고 갔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찌쿡찌쿡 걸으면 겨우 겨우 걸으니까 야가 딱 보던 게 어머니 어디 아픕니까? 내가 내 기대세요 하는 거예요. 정직하네요. 그러면 내 팔을 이렇게 꿇어 안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막 기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네 기대서 집어왔어요. 그걸 내가 딱 하면서 야 나는 이제는 됐구나. 행복하구나. 정신적인 기둥구나. 육체적인 기둥도 있구나 하니까 너무 너무. 어머니. 우리 엄마를 비교하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해와 같은 어머니예요. 그거는 수령님 말고는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머님이에요. 해와 같은 엄마는. 해는 지구랑 그 주변 모든 행성들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깡그리 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그 에너지를 다 바치면 해는 폭발해서 멸망할 것이고 지구도 멸망할 것이에요. 그래.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지금 저에게 깡그리 다 바치고 있는데 이 힘이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사실 뭐 김혁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사실 이제는 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바뀌어야 될 것. 그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정의나 아버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고아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기회를 이제는 누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나도 이제 정말 좋은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참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잘 보이죠 어머니가 하나요. 저희가 제일 높은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병원 가서 병을 좀 빨리 고치고 저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광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어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항상 곁에 있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엄마가 얼마 전에 그렇게 하실까요?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사 лай Bronwyn?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사 자리해 совершon.. 엄마가 허리 아파서 한의사 맞게 하는 건가요? 우리 현숙 씨는 우리 아들 이렇게 걱정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는 내 아들이지만 나 하나의 아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아들로서 정말 소신껏 했으면 더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현숙 씨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사탕을 입에 못 넣었다. 아들이 사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 한 두세 킬로로 쏴주면 며칠 못 가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입에 한 번도 사탕을 넣어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앉아서 이걸 먹는가 할 때는 나 자신이 많아. 사탕 하나 제대로 못 해줬던 게 그래서 마음 아팠다 해서 제작진이 지금 사탕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진짜. 오 사탕이다. 성일 군이 엄마 여기 한국에서 첫 사탕을 성일 군이 까서 엄마한테 입에 넣어주세요. 아들이 주는 사탕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주는 사탕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참 표현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말씀 잘하시는 현숙 씨가 아니 진짜 사탕이 아니고 사랑을 낸 데다 넣었을 것 같아요. 사랑과 사탕은 같은 말이군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해 봐. 괜찮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우리 현숙 씨 이 모자에게는 진짜 억울 것 같아요. 탑 중에 탑 굉장히 하이클래스인 분을 모셨습니다. 돼지고기 어리알 그리고 염소거기 너무 질려서 잘 안 먹어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돈이 좀 있는 집들은 100평이 있어요. 평양이 제일 많은 게 X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코트도 있죠. 달러를 많이 쓰면 500이고 북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믿겨지질 않아요.